모심으로 가세 상상하니야 여보 시어농군님네 이네 말씀 좀 들어보소 헤헤이야 헤헤 상상하니야 여기 꼽고 저기 꼽고 삼백줄 차리로 꽂아주소 헤헤이야 헤헤 헤헤이오라 상상하니야 천하지 태분은 농업인데 농사밖에 또 있던가 헤헤이오라 헤헤이오라 상상하니야 이 농사를 마련할 때 신농군의 이치업일세 헤헤이오라 헤헤이오라 송올라 헤헤이오라 헤헤이오라 상상하리라 눈에 닿는 이종하여 창의 비홀홀 영마로다 해리야 해 해리야 해 상상하리라 이 농사를 얼른 지어 부모 공양의 보난년 후에 해리야 해 해리야 해 해리여라 상상하리라 봉지사 적빈개굴 남과 같이 하여보세요 해리야 해 해리여라 상상하리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잠시잠깐 놀다가 해 해리여라 상상하리라 놀다가 죽어도 원통한데 밤맛으로 어일만 하네 해리야 해 해리여라 상상하리라 늦어저 늦어저 늦어저를 가네 늦어저 늦어저 참신참이 늦어저 앤에 해리여라 하으이 삼사하니 3. 도쿵아 떴네 무엇이 떴나 점심밥광우리 저기 떴다 에이하에 에이하에이하 삼살아이하 타대요가네 타대요가네 인원 베미가 타대요가노다 에이하에 에이하 삼살아이하 인력의 소산에 해놓지고 월출동력의 달이 뜬다 에이하에 에이하 삼살아이하 장에 유수 흐르는 물은 다시 오기는 어렵더라 에이하에에이하라 삼살아이하 에이하에에에에이하라 삼살아이하 다시 문네 에이하에에에에에에에에 고심으로 가